지금 버스룩 촬영하고 있는데 햇빛도 되게 쨍쨍하고 하늘도 맑고 좋네요 가, 가서 마셔도 돼요? 어, 상관없어, 상관없어 공이랑 친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공이 많이 아파요 공기도 온다 또 위험한 왔다 경기도 온다 사실 마세히 저녁에 있는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수고하셨습니다. 전체적으로 소년 같은 모습을 많이 연출한 것 같아요. 오늘 퍼스트룩 다양하게 잘 찍어봤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안녕.